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루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요리는 양식조리기능사의 브라운 스톡을 만들거구요 시험시간은 30분짜리 요리입니다 제일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구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 당근, 토마토, 샐러리, 면실 다시백, 소뼈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파슬리, 물에 담가서 보관해주세요 월계수잎, 드라이다임, 정양, 통후추, 버터, 식용유 이상 14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브라운 스톡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토마토와 소뼈를 데칠 물을 그려주세요 양파는 안에 막을 벗겨서 곱게 채썰어주세요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채썰어 주도록 할게요 당근도 껍질을 제거하고 곱게 채썰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토마토를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토마토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핏물을 제거한 소뼈도 삶아주도록 할게요 약 2분에서 3분간 데쳐주세요 데쳐낸 토마토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다져주도록 할게요 데친 솥뼈도 찬물에 헹궈주도록 할게요 뼈에 붙어있는 고기와 지방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한 뼈는 팬에 구워주도록 할게요 식용유 한 장은을 넣어주세요 심하게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충분히 구워주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솥뼈를 충분히 구워낸 뒤에 건져주세요 사스데피스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파슬리는 줄기만 사용해주세요 여기에 지급된 통후추, 청양, 월계수잎, 드라이다임을 넣어주세요 다시 팩이 헐렁해지지 않게 이 틈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면실을 이용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모두 끝이 나고요 이제 브라운스톡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냄비에 버터를 살짝 넣어주세요 양파부터 갈색이 나도록 살짝 볶아주도록 할게요 바닥에 갈색이 난 부분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양파가 어느정도 연한 갈색으로 물들게 되면 샐러리와 당근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으로 야채들이 볶아지면 물을 2컵 정도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세사데피스와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구운 솥뼈도 넣어주세요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주세요 물그릇을 이용해서 거품 제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끓여낸 스톡은 면보에 걸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브라운 스톡이 완성됐고요 이제 브라운 스톡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브라운 스톡의 양은 200cc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국물이 맑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두번째 국물의 색이 너무 연하거나 혹은 너무 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 목록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간을 하지 않고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